이번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모델링 수업, 그 중에서 발사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발사믹은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기획 도구입니다. 그래서 보통 어떤 프로그램이나 웹서비스 같은 것들을 기획할 때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죠. 근데 파워포인트는 이 프리덴테이션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, 웹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기획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또 파워포인트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했지만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죠. 근데 이 발사믹이라고 하는 도구 자체는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발사믹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. 여기서 얘기하는 템플릿은 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구성 요소들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놨다는 겁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콤보박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콤보박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콤보박스가 이 화면에 쉽게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고 쉽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발사믹입니다. 이 발사믹의 또 다른 특징은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감성적인 느낌을 준다는 건데요.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발사믹의 어떤 디자인이죠. 그래서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제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디자인을 더 선호하더라고요. 뭔가 이렇게 손으로 직접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.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도브 에어가 사용이 가능한 플랫폼에서는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얘기하는 플랫폼은 윈도우나 또는 맥OS나 리눅스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. 단점이 있는데요. 단점은 뭐냐면 유로라는 겁니다. 76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기본적으로 트라이얼 버전 즉 기능 제한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발사믹을 구매하기 전에 트라이얼 버전을 써보고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. 웹사이트는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를 이동을 하고요. 여기서 이 발사믹이라는 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구매를 한다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발사믹을 인스톨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. 여기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. 그 중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하고요. 여기에서 인스톨 목업스라고 하는 게 있죠. 이걸 클릭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를 하겠는지 물어보거든요. 만약 여러분이 컴퓨터에 어도브 에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걸 먼저 설치하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. 만약에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겠죠. 여기서 설치를 누르고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누르시면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. 설치가 되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.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고요.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은 이미지들은 제가 이전에 이 발사믹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획을 했던 기획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